예아 흠 하 나는 당장 해 해 해 해 내가 아주 어릴 적에 해 나만 꾸는 꿈을 꾸었지 말도 안 되는 꿈만 꾸었어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진 이루 없지 희 희 희 희 꿈 많던 어린 시절 가득한 기억 속에 타잔 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지 예아 하하 하하 나는 당장 하하 노력은 치타 역집에 살던 예쁜 순위 제이 타잔 아저씨처럼 튼튼해지고 싶어서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지 우리 아버지의 역길을 들다가 우리 아버지의 역길을 들다가 그 밑에 깔려 하늘 날아 갈 뻔했지 타잔 아저씨처럼 타잔 아저씨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서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지 덕짐에 살던 예쁜 순위 제이 이벤트 엔 예예 아하 누락인 치타 예 예쁜 작은 순위도 말 잘듣던 누락이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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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 싶구나 예예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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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 싶구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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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 싶구나 예예 예예 예 예 예 예